8개의 구조 첫 번째 시간에 이어 8개의 구조 두 번째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보다 좀 더 수준 높은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지난번 8개의 구조 첫 번째 공부를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셔야 합니다. 주역의 이해는 어느 한 군데 이론이 잘못되면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처럼 계속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8개의 구조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괴상과 화괴상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뻗은 괴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괴상 왼쪽에는 택이 오른쪽에는 풍이 있습니다. 수괴상의 초요가 변한 것이 택입니다. 그리고 수괴상의 상요가 변한 것이 풍입니다. 그럼 수괴상을 중심으로 택과 풍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는 가운데 양요가 있고 위아래 음요가 있어 유동적이라고 했습니다. 음은 본래 단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양요는 단단한 것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면서 부드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를 물질에 대비해 본다면 흩어지기 쉬운 가루나 잡동산이처럼 어디에 담겨 있지 않으면 흩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서가 풍부한 것 등입니다. 수괴상 왼쪽으로 뻗은 도로에는 택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괴상의 초요가 변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괴상의 초요가 양으로 변해 택괴상이 되면 어떤 작용을 할까요? 택은 초요와 이요가 양혀로 에너지가 많이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상요는 음입니다. 음은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어 아래 있는 양을 누르고 덮습니다. 사물이 안정을 이루려면 위에 음이 와서 막아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택은 수의 유동성이 정지돼 안정된 모습입니다. 수가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면 택은 어디엔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택을 대표하는 것은 연못입니다. 연못은 물을 담고 있는 것이고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것에 대표로 쓰입니다. 이번에는 수의 오른쪽 도로를 볼까요? 수의 오른쪽에는 풍괴상이 있습니다. 쿵은 수의 상요가 변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풍은 수의 유동성에 불을 지핀 것과 같습니다. 상요가 양으로 변함으로 위는 모두 양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을 수가 움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수괴상의 사상을 보겠습니다. 수의 사상은 노음입니다. 그리고 택은 목이고 풍은 금입니다. 사상목은 맺힌 것이고 사상금은 풀린 것입니다. 목은 엔트로피가 작고 금은 엔트로피가 크다는 뜻입니다. 엔트로피가 작다는 것은 상하간 작용하려는 힘이 큰 것이고 엔트로피가 크다는 것은 상하간 작용하는 힘이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음인 수괴상이 안정된 것은 택이 되고 움직인 것은 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괴상의 반대인 화괴상의 양파를 볼까요? 화의 왼쪽에는 뇌가 있고 오른쪽에는 산이 있습니다. 화괴상을 보면 가운데가 음료이고 위아래가 양효입니다. 이것은 가운데 음료가 위아래 양효를 잡아 당겨 뭉쳐진 덩어리라고 생각해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괴상의 왼편으로 뻗은 뇌 괴상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화의 상효가 변해 뇌가 되었습니다. 원래 화의 상효는 양으로 위로 날아가면서도 아래 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음료로 바뀌었으니 이효 음과 함께 음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효에는 그대로 양효가 있습니다. 초효의 양효는 어떤 작용을 일으킬까요? 양이란 끝없이 요동하는 것으로 위 두 음효의 덩어리를 진동시키고 크게 일어나도록 작용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뭉쳐있던 화 괴상이 움직여 운동하는 것이 바로 왜 괴상이 됩니다. 그리고 화가 정지한 것이 산이 되는데요. 산은 화 괴상의 초효가 양에서 음으로 변했습니다. 화는 초효와 상효가 양이라서 전체적으로는 상향인데 산 괴상으로 변하면서 초효와 중효가 음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저앉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화 괴상의 사상을 보면 노향입니다. 뇌 괴상의 사상은 목이고 산 괴상의 사상은 금입니다. 역시 목인 뇌는 상하간 작용력이 크고 금인 산은 상하간 작용력이 약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택과 뇌는 같은 목에 속하지만 중요의 음향에 따라 택은 안정된 것이고 뇌는 진동하는 것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풍과 산도 사상으로는 같은 금이지만 가운데 중요과 양인 풍은 자유로운 것이고 가운데 중요과 음인 사는 부동의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것에서 다른 것을 찾아내는 것을 분석이라고 합니다. 주역은 분석과 종합이라는 공부 방법으로 괴상의 극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분석과 종합에 앞서 우선은 관찰해야 하고 그 다음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석한 것을 종합하는 것입니다. 이 관찰과 분석과 종합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다시 팔괴로 돌아가겠습니다. 택은 아래의 양 두 개가 요동에도 위의 음에 의해 갇혀 있을 뿐입니다. 풍은 맨 아래의 음이 있어 위의 양 두 개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은 바람처럼 자유롭습니다. 화는 중앙이 음이어서 위아래의 양을 잡아당겨 덩어리를 만듭니다. 즉 화는 양 두 개에 의해 위로 떠오르는 중이고 수는 음 두 개에 의해 양이 아래로 내려오는 중입니다. 산은 아래의 음들이 뭉친 것입니다. 래는 아래의 양이 위의 음을 밀어올려 거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성괴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천수송과 화지진을 보면 천수송은 비가 내리면서 하늘의 기운 즉 뜨거운 기운을 하강시키고 있습니다. 화지진은 태양이 떠오르는 형상으로 전진을 뜻하기도 합니다. 산화비와 래화풍을 해석해 보면 산화비는 무덤의 봉분처럼 흙이 두툼하게 솟아 있습니다. 래화풍은 눈덩이가 구르면서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풍수안과 수택절을 보면 풍수안은 물이 흩어지고 있고 수택절은 물이 고여 있습니다. 천산돈과 래천대장을 보면 천산돈은 아래 두 음 때문에 하늘 아래 납작 엎드려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래천대장은 음이 위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으로 하늘에서 힘차게 날고 있는 독수리의 기상이며 전진하는 장군의 모습입니다. 지택님과 풍지관을 보겠습니다. 지택님은 땅 아래에 연못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넘못이란 그 자체로 안정되어 있는 것인데 위에서 땅이 덮어주니 더욱 안정된 것입니다. 넘못이 낮을수록 더 안정될 것은 당연합니다. 풍지관은 땅 위를 불어가는 바람으로 위에 양을 가두어 놓을 힘이 없습니다. 음이 아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8개의 구조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8개의 중요성은 수만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8개의 구조에 따른 작용과 8개의 위치에 따른 작용 등 8개의 연구 과제는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의 공부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